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잃어버린 첫날밤, 다시 찾은 첫날밤입니다. 잃어버린 첫날밤, 다시 찾은 첫날밤 인걸은 장안에 소문난 장사였다. 커다란 덩치에 몸놀림도 재빨라서 시름판에선 당할 적수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인걸이 딸만 셋인 박영감집 셋째 딸을 아내로 맞아 대릴사위로 가게 된 것이다. 누군 예쁜 마누라를 얻어서 좋겠네. 신랑도 나무랄 때는 없지. 사내들은 인걸을 부러워하고 여자들은 듬직한 인걸을 아까워했다. 박영감집에 초래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가 마주섰다. 인걸은 다소곳이 숙인 신부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방망이지를 해댔다. 정말 곱구나. 대릴사위로 들어오지만 상관없어. 인걸의 색시가 되는 화선은 동네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 화선이 인걸의 색시가 된다 하니 홀례를 구경하러 온 총각들은 눈에 쌍심지를 켠 채 바라보았다. 홀례가 끝나고 별채에 신방이 차려졌다. 대릴사위로 들어오는 인걸이 앞으로 기거할 곳이기도 했다. 직구진 사내들은 인걸을 붙잡아 달아매고 발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평소 같으면 감히 인걸에게 대들지도 못하던 위인들이 바람피우지 말고 잘 살라는 핑계로 부러운 속내를 마음껏 풀어내고 있었다. 아야야! 이제 그만해! 자정이 다 되어서야 풀려난 인걸은 발바닥이 부은 채 절뚝거리며 신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희미한 등잔불 밑에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있고 한편에 갖가지 진미가 차려진 주안상이 놓여있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신부는 말이 없었다. 무거운 신부의 족두리 장식을 벗기고 등잔불을 끄니 사방이 어둠 속에 잠겼다. 옷걸음에 손을 대니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여인과의 잠자리는 처음인지라 인걸은 들은 대로 조심스럽게 첫날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닌가. 용서해 주세요. 전 이미 혼몸이 아니에요. 혼몸이 아니라니? 그럼 아이라도 가졌단 말이오? 네, 용서해 주세요. 그걸 숨기고 나와 혼인을 했단 말이오? 인걸은 순간 화선에 대한 환상이 일시에 무너졌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아비는 누구요? 덕칠이라는 사내예요. 화선은 동네 처녀와 남을 캐러 갔다가 낯선 사내에게 당하게 되었던 일. 그 뒤로 서로 앞날을 약속하고 미래를 나누었지만 다시 오겠다고 떠난 뒤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된 거 내 아이처럼 키워도 좋겠지. 인걸은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껴안으려 하자 화선이 몸을 웅크리며 거부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할 수 없이 혼례는 치렀으나 마음은 일편단심 그 남자에게 가 있던 것이다. 아직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군. 내 자식처럼 아이를 키울 생각도 했지만 보아하니 당신에겐 내가 걸림돌이 될 뿐이요. 난 가겠소. 당신 때문에라도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이요. 부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길 바라겠소. 인걸은 신방을 박차고 박영감 집에서 나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불 켜진 주막이 보였다. 여기서 하룻밤 보내고 양평 아저씨 집으로 가자. 주막에 들어가 속상한 김에 막걸리로 목을 축이니 취기가 돌아 마음마저 울적해졌다. 그때였다. 살려주세요. 누가 쫓아와요. 다급한 여자 목소리였다. 인걸이 주막 문 앞에 나서니 보따리를 끌어안은 앳된 처녀가 황급히 달려와 인걸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조금 있자 우락부락한 산에 둘이 쫓아왔다. 형씨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꺼져. 보아하니 순진한 처녀 잡아가서 팔아넘기려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야말로 조용히 사라져. 그러자 한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순식간에 인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인걸이 누구인가 힘으로 말하자면 장사요 날세기로 말하면 물찬 제비 아닌가 번개같은 솜씨로 인걸은 사내를 때려 눕혔다. 그러자 남은 사내는 감히 달려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달아나버렸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요? 제가 바보였어요. 속았어요. 처녀는 보따리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옥순이라는 그 처녀는 객주집을 하는 홀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객주집에 언젠가부터 드나드는 젊은 사내가 옥순에게 관심을 보였다. 조금씩 눈인사를 하다 보니 옥순도 그 사내가 그 사내가 싫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다 보니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우리 이곳을 떠나 둘이서 쌉시다. 어머니가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야지. 자리 잡고 나서 어머니도 모시도록 합시다. 옥순은 사내의 그럴듯한 가문 이설에 속아 어머니가 모아둔 엽전 꾸러미까지 챙겨서 사내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시장하다고 들어간 곡밥집에서 잠시 자리를 미우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금 전 그 사내들이 따라 붙었다는 것이다. 보아하니 한 패거리인 것 같소. 날이 발련대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데려다 주겠소.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주막에 몰려들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인걸에게 다가섰다. 바로 저 남자예요. 옥순이 그 사내를 가리켰다. 순진한 전열을 꼬여서 팔아넘기려 하다니 내 부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다니 보통이 아니구나. 넌 누구냐? 난 장안에 소문난 씨름꾼 황인걸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난 이 구역을 주름잡는 덕칠이라는 분이시다. 덕칠이라고? 인걸은 순간 화선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화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내 아이의 압이 되는 그 자의 이름인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자를 만나다니. 인걸은 일편단심 덕칠을 기다리는 화선을 생각하고는 안쓰러워 가슴이 먹먹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덕칠의 패거리가 달려들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인걸은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은 타고난 장사 인걸을 상대할 순 없었다. 마침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덕칠도 인걸의 발밑에 쓰러지고 말았다. 날이 밝아오자 인걸은 옥순을 어머니의 객주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친절한 사내를 조심하시오. 돌아서 가려는데 주방에서 옥순의 어머니가 딸이 돌아온 걸 보고는 급히 나왔다. 너 다큰 처녀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사람 누구냐?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일을 다 얘기했다. 그리고 인걸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말 고맙수. 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려. 그런데 색신은 있어?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인걸은 그 길로 박영감 집으로 돌아갔다. 박영감 집에 가니 첫날 밤에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버려 야단이 나 있었다. 박영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소리를 해댔다. 자네 어디 갔었나? 화선이한테 물으니 말없이 울기만 하고 왜 싸웠나? 아닙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새벽같이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이렇게 신부 혼자 두고 가면 되는가? 인걸은 신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화선은 돌아온 인걸을 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인걸은 간밤에 덕치를 만났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잃어버린 첫날 밤을 다시 찾으러 온 거요. 그러더니 화선을 살포시 껴안았다. 그날 밤 초저녁부터 신방에 불이 꺼졌다. 그날이 첫날 밤이란 건 둘만의 비밀이었다. 한집에 서방이 둘이네. 어느 마을에 금실조끼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있는 논밭을 다 팔아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어다는 명의나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여보 미안하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구려.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는 남편을 살릴 생각으로 시집올 때 해온 폐물과 살림살이를 정리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남편을 데리고 전국을 찾아다녔다. 남편의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이제 포기합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에 끄덕하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거렁뱅이처럼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좋은 약을 찾아다니다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여자의 몸으로 수척한 남편을 데리고 다니는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어두워지자 어느 집에 들어가 먹을 것과 하룻밤 묵기를 말청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주인 양반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몸으로 다닐 수 있겠소? 우리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소?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부부에겐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었다. 그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그 집에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일을 모두 맡아했다. 남편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니 병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더욱이 고마운 건 주인 양반이 남편을 위해 약도 사오고 의원도 불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이 근본적으로 불치병이라서 주인의 수고도 허사였다. 그렇다 해도 집을 떠난 이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이었다. 이렇게 호강하며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았다. 남편의 바람은 그저 사는 날까지 고통 없이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주인 양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보 이렇게 편히 사는 건 다 주인 어른 덕분이요. 주인 어른께 보답을 하고 싶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처지에 보답할 길이 있어야지요. 정말 주인 어른께 고맙고 미안해요. 그렇다고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요. 이곳을 떠났다간 당신 병이 더 나빠질 테니.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당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요. 여보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살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면 좋겠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고 이제 저 세상에 가서 편히 쉬고 싶소. 남편과 아내는 두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불켰다. 그 집 주인은 호라비였다. 몇 해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자 부부가 사랑방에 살면서 살림살이를 돌봐주니 생활이 안정되었다. 호라비 생활에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그들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남편은 마침내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여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흐느껴 물었다. 아내는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며칠 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며칠이나 고심했던 것인가 아내가 주인 양반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희 부부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제부터 저는 어르신의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의 간곡한 청인이 꼭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역시 처음에는 당치 않은 소리라며 펄쩍 뛰었지만 그들 부부의 간곡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주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한집에서 두 서방을 모시고 살게 된 아내는 병든 남편과 새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삼기며 살았다. 병든 전남편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살만큼 살다가 먼저 가요. 여보 이렇게 먼저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눈을 감을 수 없어. 알았으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가더라도 당신은 주인어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제발 나를 편하게 보내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품에 안았다.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은 아내의 전남편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전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아내를 잘 보살폈다. 음식 솜씨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난 아내는 살림도 자라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등에 업혀간 처녀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다. 집도 크고 땅도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한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다. 같은 해에 결혼한 이웃은 벌써 아이가 걸어다니며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스님이 찾아와 커다란 무 세 개를 내밀었다. 이걸 정성 꺼듯이요. 그러면 아이가 생길 거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서 다 먹어야 하오. 아내는 반신반의 하면서 물을 먹기 시작했다. 볶아서도 먹고 묻혀서도 먹고 그냥도 먹었다. 마지막 세 개째를 먹으려는데 이웃집 여자가 찾아와 반을 뚝 잘라서 주고 반만 먹고 말았다. 아내는 물을 먹은 뒤 거짓말처럼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는 연달아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총명하고 글공부도 잘했지만 셋째는 물을 반 개만 먹은 탓인지 죽음 모자랐다. 그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했다. 형들은 동생을 반쪽이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반쪽이는 학문에는 재주가 없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힘이 장사라서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삼행제는 잘 자라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다. 글씨도 모르는 네가 시험장에 뭐하러 따라오는 거냐. 집에 있거라. 두 형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뒤를 보니 반쪽이가 뒤에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아니 나도 갈 거야. 형들은 걸리적거리는 반쪽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가버렸다.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한 번 쓰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 반쪽이는 나무 둥지를 짊어지고 집에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다. 이거 뭐하려고 가져왔니? 형들 과거 시험 보고 오면 떡만들 떡매로 쓰려고요. 그리고 다시 형들을 따라 나섰다. 또 따라왔네 하고 이번엔 커다란 바윗돌에 묶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등에 커다란 바윗돌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건 뭐하려고 떡 올려놓을 떡 돌로 쓰려고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나타나지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넘어가려고 하네. 저는 혼자 가겠어요. 반쪽이는 사람들이 말리는 걸 부딪히고 고개를 넘어갔다. 저 친구 큰일 나겠구먼. 그러게 반쪽이잖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반쪽이가 등에 호랑이를 짊어지고 나타났다. 아니 호랑이를 잡았잖아.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로 인해 낭패를 당한 적이 많았다. 심지어 호랑이한테 잡혀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관가에서는 호랑이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호랑이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방을 써붙여도 누가 하나 그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반쪽이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대. 그래? 장사구먼. 그 얘기가 한때 관찰사를 지낸 집안에까지 전해졌다. 그 집엔 관연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기처럼 용맹하고 건장한 사위를 얻고자 했다. 그 총각을 한번 만나봐야겠군. 그렇게 반쪽이는 그 집에 가게 되었다. 팔척장신에 외모가 준수한 반쪽이를 보자 관찰사는 마음이 흡족했다. 자네 내 딸을 몰래 업어갈 수 있겠나? 그럼 내 딸과 결혼시켜주지. 과부를 부삼해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처녀를 업어가라니 이렇게 뜬금없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한편 그 집에는 그날부터 힘쓰는 사내들이 개미 한 마리 얼씨 못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첫날 밤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오겠어? 그 다음날 밤이었다. 사흘째 밤낮이를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집을 지킨 사내들은 졸음을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 오겠어? 못 올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내들은 하나 둘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비명이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반쪽이가 날 업어가요. 그 소리에 놀라 모두 눈을 떴을 땐 이미 반쪽이가 딸을 업고 집으로 달아난 뒤였다. 아버지는 반쪽이와 딸을 불러오게 했다. 용감할 뿐 아니라 지혜도 있구나. 약속대로 사위로 삼겠다. 딸도 믿음직한 반쪽이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집 딸은 지혜롭고 온유한 여인으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현숙하고 범절이 높았다. 반쪽이와 홀례를 치른 딸은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아내의 도리를 다했다. 훗날 반쪽이는 무관시험에 붙어 용맹한 장군이 되었다. 모자란 신랑 재치있는 신부 옛날 어느 마을에 모자란 총각이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재치있고 똑똑한데 신랑이 문제였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밥 굶을 걱정은 없었지만 글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본다든가 장사를 해서 돈을 본다든가 하는 일은 이미 물 건너 간 듯 했다. 정원할 때만 해도 수려한 외모에 재산도 있어 1등 신랑감 이라고 생각했는데 홀례를 치르고 첫날 밤에 신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신부는 그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친정에는 비밀로 했다. 그래도 남편은 힘이 장사라 농사일에는 타고났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신부는 이미 정해진 일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남동생이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매형이 좀 모자란다는 거였다. 설마 그럴리가 한번 가봐야겠어. 남동생은 누나에게 찾아가겠다고 기별을 보냈다. 아, 어떻게 해야지? 여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을 불렀다. 처남이 운다니까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해요. 알았어. 여자는 남편을 아랫목에 앉히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가는 씨를 묶어 벽에 구멍을 뚫어 부엌으로 연결해 놓았다. 한 번 당기면 부모님은 안녕하신가 하고 물어보세요. 알았어. 두 번 당기면 집안 식구들도 무고하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 세 번 당기면 자넨 요즘 어떤가 하고 물어보세요. 알았다니까. 그렇게 당부를 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연습을 했다. 마침내 처남이 찾아왔다. 매형이 모자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한 번 확인해보자. 집에 찾아가니 누나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매형은 방으로 들어가 봐. 안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아랫목에 앉아있었다. 처남이 자리에 앉으니 부엌에 있던 아내가 줄을 한 번 당겼다. 부모님은 안녕하신가? 네. 그렇게 대답하고 처남은 생각했다. 아 소문과는 다르구나. 그때 줄이 두 번 당겨졌다. 집안 식구들도 무고하고 그럼요. 그러자 줄이 세 번 당겨졌다. 자넨 요즘 어떤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남은 안도에 한숨을 내주셨다. 뜬소문이군. 그럼 그렇지. 부엌에 있던 여자도 이제 안심하고 오랜만에 보는 동생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들어주려고 장톡대로 장을 풀어봤다. 그런데 부투막에 있던 고양이가 일을 내고 말았다. 여자가 줄을 당기는 걸 보고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줄을 당긴 것이다. 한 번 당기니까 남자가 말했다. 부모님은 안녕하신가? 두 번 당기니까 집안 식구들도 무고하고 마침내 계속 당겼다. 자넨 요즘 어떤가? 처남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잠시 후 여자가 부엌에 돌아와 보니 고양이가 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여자가 남동생에게 당부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야 한다. 처남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고민하던 처남은 부모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 당장 오라고 일러라. 전가를 받고 여자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인삿말을 일러주었다. 이번엔 머릿속이 기억하고 있다가 실수 없이 대답해야 해요. 알았어. 모자란 신랑과 아내는 친정을 향해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갔을까.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고개 턱에 앉아 싸운 주먹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주먹밥을 물어가 버렸다. 이리 내놓지 못해? 하지만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친정에 도착한 건 밤이 깊어서 였다. 너무 늦어 인사는 아침에 드리기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여장을 풀었다. 하지만 모자란 신랑은 배가 고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깃거리라도 없을까 밖으로 나와 마루에서 서성거렸다. 그러자 아내가 신랑에게 뭐라도 챙겨줄 요량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루 밑에는 도둑이 숨어있었다.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에 들어가 귀중품을 몽땅 털어갈 생각이었다. 마루에 있던 모자란 신랑은 낮에 들쥐가 물어간 주먹밥이 생각났다. 에이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하는데 그리고는 발을 굴렀다. 마루 밑에 있던 도둑은 들킨 줄 알고 놀라서 마루에서 기어나와 후다닥 조랭랑을 쳤다. 누구야? 그 수란에 식구들이 잠을 깨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아내는 마루 밑에 도둑이 숨어있었는데 용감하게도 신랑이 도둑을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식구들은 사위가 도둑을 쫓아버린 거로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용감한데 좀 모자라면 어떠냐? 친정 아버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로 신랑은 친정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모자란 신랑은 며칠 동안 친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당당하게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왕이 된 도둑 어떤 산속 마을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혀다들을 얻은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다. 애가 생기니 살림이 더 궁색해지고 빚이 늘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해야겠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외국에 다녀오겠어. 남편의 말에 아내도 찬성했다. 그는 물건을 배에 싣고 외국으로 떠났는데 도중에 불행히도 태풍을 만나 배와 함께 침몰해버렸다. 과부가 된 아내는 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집 근처에 모든 일에 손재주가 있고 머리도 매우 영리한 직물공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런 기술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본 과부는 자기 아들 굴산에게 직물 짜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했다. 아저씨 우리 집애를 제자로 삼아서 못감지 않은 기술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직물공은 이에 찬성하고 그거 좋은 생각이요. 애아버지처럼 해외의 무역 같은 위험한 장사보다 큰 돈은 못 벌어도 기술을 익히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에서 굴산은 직물공의 제자로 들어갔다. 굴산은 영리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직물기술에 곧 익숙해졌다. 그런데 자기 스승 직물공이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부유하게 지내는 게 이상해서 물었다. 선생님은 저하고 같은 일을 해서 수입도 별로 많지 않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런 부유한 생활을 하십니까? 너는 믿는 제자니까 내 비밀을 말해주마.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밤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돈 걱정은 하지 않는다. 밤일은 무엇을 하십니까? 밤일이라면 알 거 아니냐. 재산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을 슬쩍 해오는 거지 뭐야. 아 알았어요. 그런 일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야 남몰래 훔쳐내는 기술이 얼마나 어렵다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냐. 어디 한번 시켜보세요. 직물기술자 선생은 굴산에게 도둑의 선생이라도 된 것처럼 도둑 소질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굴산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사주면서 말했다. 난 목욕을 하고 돌아갈 테니 그동안에 집에 가서 이 닭을 맛있게 튀겨놓아라. 네. 굴산은 스승이 목욕하는 사이에 재빨리 닭을 튀기고 다리 한 개를 먼저 먹어치었다. 닭은 잘 튀겼느냐? 직물공은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다리가 한 개밖에 없었다. 얘 다리 한 개는 어찌 됐느냐? 선생님 닭다리는 두 개로 정해져 있지만 한 개가 없어졌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둑의 선생으로 자처한 그는 속으로 놀라면서 생각했다. 나도 꽤 오래 도둑질을 해왔지만 얘는 나보다도 엉뚱한 도둑이구나. 그는 굴산이 희죽이죽 웃는 꼴로 훔쳐 먹은 걸 알고 오히려 대견스럽게 여기고 다리 한 개 있는 닭을 들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었다. 술이 거나해진 뒤에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다. 술값을 속여서 계산을 해보거라. 선생님 그건 술 드신 분이 적당히 속여야지 술도 먹지 않은 제가 어떻게 속여요? 하고 엉뚱하게 잡았댔다. 스승은 이만하면 상당한 수왕가라고 인정하고 도둑질을 함께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은 부잣집 창고를 털려고 벽에 구멍을 뚫고 스승이 먼저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려 하자 굴산이 스승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쳤다. 왜 그러냐? 선생님 유명한 도둑이라면서 구멍 들어가는 방식도 모르세요? 머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부터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스승이 이상해서 또 물었다. 왜 그런데? 만약에 주인에게 들킬 경우에 다리에 칼을 맞는 것보다는 머리에 칼을 맞는 게 생명에 위험합니다. 또 잘렸을 경우에도 다리엔 증거가 없지만 목엔 증거가 드러나니 가족까지 가족까지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스승이 먼저 다리부터 벽구멍에 밀고 들어가다가 공교롭게도 주인집 사람들에게 들켰다.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하고 소동이 나며 도둑의 두 다리를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스승의 몸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당황한 굴산은 스승의 목을 잡고 간신히 끌어내 둘은 함께 주랭랑을 쳤다. 스승은 굴산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제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후 그 나라 왕은 경치가 좋은 강가에 훌륭한 정원을 만들고 왕의 딸인 아름다운 공주를 그 정원의 별장에 살게 하고 만약에 공주에게 접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큰 소리로 파수를 부르라고 일러두었다. 이런 계획을 들은 굴산은 마침내 큰 도둑질 바로 그 아름다운 공주를 훔쳐서 아내로 삼을 행동을 게시했다. 그는 물병을 가지고 강에 가서 물을 기렀다. 경비병은 그가 접근하자 달려와서 굴산을 때렸다. 그 바람에 물병이 깨져버렸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도 물을 기르러 같은 장소로 갔다. 경비병은 또 물병을 깨트리고 내쫓았다. 그래도 또 세 번째 물을 기르러 와서 저는 저는 이 강에 신성한 물을 기르다가 목욕을 하러 오지 못하는 불쌍한 병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약간의 살해금을 얻어서 생활하는 물장사입니다. 특별히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왕실 별장에 방해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경비병들도 이런 호소를 듣고 그가 그곳에 와서 물 기러 가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이렇게 경비병들을 방심시킨 뒤에 그는 적당한 틈을 타서 공주가 있는 별장으로 몰래 침입했다. 공주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저는 공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 잠잠고 있으십시오. 공주는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의 바르고 잘생긴 미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했다. 공주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순간 사랑을 하게 되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굴산은 공주의 별장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관계로 임신한 공주는 만삭이 되어 옥동자를 낳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굴산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잡힐 이 만무했다. 세월이 흘러 귀공자의 아버지가 된 청년 굴산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때 공주는 별장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 그는 대신으로 변장하고 왕궁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공주의 방으로 가서 공주와 어린 아들을 보고 유유히 물러나오면서 궁전의 신하들과 하인들에게 큰소리로 광고했다. 피하께서 오늘만은 왕손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 행사로 궁중에 봉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의 상점의 물건을 약탈해도 좋다는 분부를 내리셨다. 그러나 가옥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전과 같이 법에 의해서 엄벌된다. 그런 거짓 특명을 믿은 궁중의 군대와 하인들은 만세를 부르며 왕궁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틈에 그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텅빈 궁전에서 빠져나왔다. 그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그놈을 잡아 없애지 않으면 내 왕위까지 빼앗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포를 느낀 왕은 넓은 평야에 심리의 직경으로 둥근 원을 치고 전국의 백성을 전부 그 울 안으로 집합하려는 엄명을 내렸다. 만일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지위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 모든 백성은 그 지정된 장소에 울 안으로 모여들었다. 왕은 어린 왕손을 유모에게 안겨서 그 군중 속을 해치고 다니라고 명했다. 어린 왕손의 손에는 꽃이 들려져 있었다. 그 무수한 군중 가운데서 어린 왕손이 천륜의 핏줄에 끌려서 왕이 잡으려는 죄진 아비를 보면 그 손에 들려준 꽃을 줄 것이니 그 상대를 잡으라는 명령이 따로 내린 것은 아무도 몰랐다. 어린 왕손이 제 아비를 못 알아보더라도 아비가 아들을 보면 역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표정이나 행동을 주의할 것이니 그때는 그 자를 잡으라는 왕의 밀명이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천륜의 핏줄이 통해서인지 제 아비인 큰 죄인 도적이요 모친을 강가는 그 청년의 손에 들었던 꽃을 주면서 웃어 보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왕손의 주위에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에 의해서 문제의 청년을 무난히 체포했다. 그는 곧 왕앞으로 끌려갔다. 대신들은 이자에게 어떤 형벌을 주면 옳다고 생각하오. 왕의 물음에 대해서 대신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사형에 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서 대신들에게 물어봤던 것이다. 사형이 당연한 일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막상 범인을 잡고 보니 얼굴도 잘생겼고 영리하고 대담한 인물이 아까웠다. 더구나 공주의 왕손을 위해서도 없애버리는 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니야 이런 인재를 없애버리면 국가의 막대한 손해지. 오히려 잘 대우해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키우는 게 좋을까 한다. 배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신들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곧 공주와의 혼인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성대한 예식으로 올렸다. 도둑질도 잘만 하면 공주도 훔친다. 한 번 훔친 공주는 좋든지 싫든지 그의 아내가 된다. 이런 풍문이 돌았으나 거기엔 왕의 처사를 비난하는 의미는 없었고 그 영리한 도둑의 행운을 부러워하는 칭찬의 소리였다. 그 후 굴사는 왕위를 물려받아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이상한 조건 옛날 어느 곳에 매우 가난한 두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집을 떠나기로 했다. 먼저 형이 집을 나서며 말했다. 아우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너는 집을 지키고 있으렴. 형은 이웃마을 부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다.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형은 주인에게 머슴으로 고용해 주기를 부탁했다. 부자집 주인은 형을 안으로 들어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내년 뻑국새가 오는 봄까지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자네가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벌금으로 나에게 천 루브를 내놓아라. 만약에 돈이 없다면 십 년 동안 품싹없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대신 내 쪽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벌금으로 자네에게 천 루브를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나? 형은 이상한 조건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형은 그런 조건으로 일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확실하게 하려고 계약서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주인은 머슴을 깨워 넓은 초원으로 데리고 갔다. 밝은 동안에는 이쪽의 풀을 베어주게 집에는 어두워진 뒤에 돌아와야 해. 형은 저녁 늦게까지 풀을 베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왜 벌써 돌아왔어? 왜라뇨?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봐 나는 밝은 동안엔 풀을 베라고 말했어. 탈이 떠서 아직 밝지 않은가? 진정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모습은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화가 난 모양이군? 주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피곤해서 잠시 쉬러 왔을 뿐입니다. 머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풀을 베러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다리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벌써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머슴은 일을 낙물고 풀을 베었으나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절망 끝에 머슴은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쳤다. 악독한 주인이요. 바치고 돈이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한 순간 주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드디어 화를 냈군. 그럼 계약을 실행해 줘야겠어. 천 루브를 낼 텐가 십 년 동안 품싹 없이 일해 줄 텐가 어느 편을 택하겠어? 머슴은 눈앞이 캄캄했다. 천 루블이라는 돈은 물론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인 밑에서 십 년이나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누어서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사정을 말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나오는 형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형 너무 화내지 마 이번에는 내가 가서 복수하고 오겠어. 그날 밤 아우는 그 부잣집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부잣집 주인은 먼저 형의 경우와 같은 조건을 꺼냈다. 그러나 아우는 그건 너무 적으니 2천 루블의 벌금이나 20년간의 품싹 없는 노동을 하기로 하자고 했다. 물론 주인은 크게 기뻐했다. 곧 계약이 성립되었다. 머슴은 내일부터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배불리 밥을 먹고는 푹 쉬었다. 그런데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날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주인이 가서 흔들어 깨웠다.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라고 말하러 말하러 왔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곧 옷을 입고 나가겠어요. 그러나 늑장을 부리는 꼴이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을 신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인은 참다못해 고함을 질렀다. 이봐 빨리 못해? 아니 화를 내셨군요. 아니 너무 늦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을 뿐이야. 하고 주인은 말했다. 두 사람이 초원에 나갔을 때는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머슴은 주변을 돌아보고 말했다. 다들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을 먹읍시다. 주인도 하는 수 없이 찬성했다. 그러나 머슴은 또다시 천천히 게다가 식욕도 왕성에 한껏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들판에 벌떡 누워서는 저녁때까지 쿨쿨 잠을 자버렸다. 이거 큰일 났군. 풀을 베지 않는 건 우리뿐 아닌가. 엄청난 머슴을 고용했구나. 주인이 불평하는 걸 들은 머슴은 벌떡 일어나서 물었다. 화를 내시고 있었군요. 아냐아냐. 벌써 어두워졌으니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을 뿐이야. 집에 돌아가자 손님이 와있었다. 주인은 양을 한 마리 잡도록 머슴에게 명령했다. 어떤 놈을 잡을까요? 머슴이 물었다. 바로 다가오는 놈을 잡아. 머슴이 나갔다. 잠시 후 이웃사람이 큰소리로 외치면서 달려와서 당신 머슴이 양을 죄다 죽여버렸어 하고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이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나가 보니 정말로 양이 모조리 죽어 있는 것이었다. 주인은 앞이 캄캄해서 머슴에게 고함을 치며 마구 때렸다. 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머슴은 침착할 뿐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가오는 걸 잡았을 뿐입니다. 양들이 모두 바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끝내 화를 내신 모양이죠? 아니야 화를 내지 않았어. 양이 모두 죽었으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머슴은 두 달 동안 일을 계속했다. 주인은 뻐꾸기가 울기 시작하는 봄까지는 도저히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 머슴을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끝내 한 가지 생각을 해서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숲에 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주지 않겠소? 그리고 저 머슴 녀석의 모습이 보이거든 뻐꾸욱뻐꾸 하고 울어줘. 주인은 머슴에게 명하여 사냥 준비를 시켜 둘이서 숲으로 나갔다. 마누라는 머슴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진짜 뻐꾹새처럼 뻐꾹뻐꾹 울기 시작했다. 그것을 듣고 주인은 기쁜듯이 부르짖었다. 들었지? 뻐꾹새가 울고 있어. 이제 자네의 일은 끝났네. 그러나 머슴은 그 자리에서 주인의 흉계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겨울에 뻐꾹새가 운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네요. 적을 쏘아 떨어뜨려서 어떤 새인지 정체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머슴은 총을 겨누어 조준을 해서 막 방어새를 당기려 했다. 주인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머슴을 제지하고 욕을 퍼부었다. 너 같은 녀석은 당장 쫓아버려야겠다. 그 잘난 얼굴을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끝내 화를 냈군요. 머슴은 활짝 웃었다. 그래 화를 냈다. 어쩔 거야. 벌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계약은 끝났지? 저도 불만 없습니다. 머슴은 그렇게 말하고 뻑국세를 나무에서 내려주었다. 2000루블을 받은 아우는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받은 돈에서 형이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 1000루블을 갚아버렸다. 그러고도 동생은 손 하나 깎다 가지 않고 1000루블이 남는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형제는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았고 쓸데없이 욕심을 부린 부잣집 주인은 그 후로도 절대 이상한 조건을 내거는 일이 없었다. 악마를 골탕 먹인 사나이 엘 비자론 이라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먼 곳도 마다 않고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악마가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말했다. 악마가 데리고 있던 두 명의 하인이 벌써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악마는 아주 교활했다. 그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악마의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엘 자비로는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야. 악마라도 나를 겁주지는 못할 거야. 그는 악마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악마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튼튼한 남자가 할 일이 있나요? 여섯 명의 튼튼한 남자들이 할 만한 일이 있지. 자네 같은 사람 다섯은 더 있어야 하는데. 뭐 좋아 들어오게. 엘 비자로는 안으로 들어갔다. 악마는 그가 잘 방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쉬게나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엘 비자로는 침대 위에 기지개를 켜고 눕자 얼마 안 가서 코를 골며 잠속으로 고라떨어졌다. 다음날 악마는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엘 비자로는 이렇게 요청했다. 저에게 곡괭이와 삽을 주십시오. 악마는 아무 불평없이 그것들을 내주었다. 엘 비자로는 강으로 내려갔다. 그는 강물에서부터 악마의 집까지 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여섯 명의 남자가 할 일을 해낸 것이다. 열한시가 되자 악마는 엘 비자로니 일을 잘했는지 살피러 왔다.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랑을 파다니 설명해봐. 악마가 명령했다. 주인님 댁까지 물길을 파는 것입니다. 물을 기를 필요 없이 물이 주인님 댁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했지요. 악마는 곰곰이 생각했다. 엘 비자론이 땅을 아주 잘 파는 것이었다. 도랑은 벌써 사람 하나 정도 밀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였다. 게다가 이 남자는 머리도 잘 굴렸다. 악마는 그 점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진 악마는 집으로 돌아갔다. 매치로 악마는 엘 비자론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다. 엘 비자론은 이번에도 요구했다. 아주 긴 줄을 한 묶음 주십시오. 악마는 별다른 불평 없이 내주었다. 엘 비자론은 어깨에 줄 묶음을 메고 산으로 갔다. 그는 산속의 나무둘레에 줄을 감기 시작했다. 그 숲 전체의 나무들에 감는 것이었다. 줄의 길이는 충분했다.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신발 뒤축이 아주 얇게 달아버렸다. 11시가 되자 악마는 엘 비자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려고 왔다. 악마는 그가 산 둘레를 줄로 감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당연히 악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지금 뭐라는 거지? 엘 비자론이 대답했다. 산의 나무들을 줄로 단단히 감아서 단 한 번에 운반해 가려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게 무슨 무식한 행동인가 싶었다. 그래서 엘 비자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산을 통째로 가져가는 일은 없었다. 뒷마당에 산을 들여다 놓을 공간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얼마 후에 수막대 던지기 시합이 바닷가에서 벌어졌다. 악마는 이 힘센 녀석을 경기에 내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 근육을 가진 녀석이라면 쉽게 우승을 해서 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다. 악마는 엘 비자론의 어깨에 수막대 한 개를 짊어지게 한 후 그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다.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이 연습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 비자론만은 예외였다. 그는 햇빛이 비치는 모래밭 위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서 낮잠을 잤다. 시간이 흘러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엘 비자론의 차례가 되었다. 저 멀리 있는 배들을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방에 저 배들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가 소리쳤다. 엘 비자론의 말처럼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쇠막대를 던지지 못하게 했다. 모든 사람이 실망했다. 특히 악마는 엘 비자론이 힘이 세고 영리해서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여우의 꾀를 가진 힘센 황소는 너무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녀석을 자기 손으로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악마와 엘 비자론은 집으로 돌아왔다. 악마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제안하기를 그날 그날 밤에는 통구이용 석세 위에 몸을 뻗고 누워자면 좋겠다고 하면서 엘 비자론이 그 아래에서 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엘 비자론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완벽한 준비가 갖추어졌다. 악마는 아주 무거운 두 개의 바위를 숨겨두고 있다가 한밤중에 엘 비자론의 몸 위로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밤이 되자 악마와 엘 비자론은 각자 자기 자리에 누웠다. 악마는 높은 석세 위에 누웠고 엘 비자론은 그 아래에 누웠던 것이다. 그러나 엘 비자론은 악마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엘 비자론은 악마 모르게 자기 잠자리를 뚝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기다렸다. 한밤중에 그는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소리쳤다. 이런 모기가 물었군. 악마는 몸 위로 두 개의 큰 돌덩이를 떨어뜨렸는데 엘 비자론이 겨우 벌레 한 마리가 문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악마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 했다. 뼛속까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악마는 엘 비자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위에서 내려왔다. 엘 비자론은 긁히거나 멍든 자국 하나 없이 통구이용 석세 아래 앉아있었다. 그 옆에는 부서진 바윗돌이 놓여있었다. 아 저는 모기인 줄 알았는데 바윗돌이었군요. 어째서 저것들이 여기에 떨어졌을까요? 엘 비자론이 궁금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악마는 겁에 질려 이를 갈았다. 그는 이를 갈면서 외쳤다. 자네가 내 집을 떠나준다면 당나귀 한 마리에 은을 가득 실어서 주겠네. 아주 멀리 멀리 가줘야겠어. 저 하늘의 달까지 가버리면 더욱 좋고 더 먼 곳으로 가지면 더욱 좋아. 엘 비자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당나귀를 끌고 오자 악마는 안장에 달린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불룩해질 때까지 은화를 가득 채웠다. 자 여깄네 이제 가보게. 엘비자론은 악마의 집을 떠났다. 그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자 악마의 아내가 악마에게 말했다. 저 바보가 당신을 속였어요. 그는 그렇게까지 힘이 세지 않다고요. 악마의 아내는 길을 잃은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듯이 비웃어댔다. 아내의 비웃음이 남편을 일깨웠다. 악마는 얼른 말에 안장을 얹고는 엘비자론을 찾아내서 당나귀에서 끌어내고 돈을 되찾으려고 달려갔다. 한편 엘비자론은 뒤를 돌아보다가 악마가 저만치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당나귀를 사탕수수밭에 숨겼다. 그런 다음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길 한가운데 드러누웠다. 악마가 드디어 나타났다. 왜 그러고 있지? 악마는 놀라서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나귀가 고집을 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 녀석을 발로 차서 저 구름 위로 보내버렸지요. 하지만 왜 허공에 발을 올린 채 여기에 누워있는 거지? 악마는 다시 이를 갈면서 궁금해 했다. 당나귀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면 죽게 될 테니까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으면 당나귀를 쉽게 받쳐줄 수 있지요. 악마는 이를 갈던 것을 멈추고 너무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재빨리 말에 박차를 가해서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를 잡았나요? 악마의 아내가 물었다. 그를 잡았느냐고? 내가 그러고 싶을 것 같아? 쫓아가 보니 그 엘비자로운 녀석이 있었어. 당나귀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야. 그 녀석이 하늘로 차서 보내버렸대. 내가 돈을 되찾겠다가 우물쭈물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나도 발로 차서 하늘로 보내버렸을걸? 하늘나라에서 나같은 악마를 받아주겠어? 녀석한테서 자유로워진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고. 운 좋은 젊은이 몹시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부모는 아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대하게 결혼식을 시키고 싶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부자상인의 딸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인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 총각이라면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소문을 냈다. 하지만 3일 안에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상인집에서 하인으로 10년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둑만 잡는다면 부자집 사위가 되는 큰 행운을 얻게 되는데도 섣불리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도전하는 젊은이가 아무도 없었다. 아들아 내가 한번 도전해봐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싫어요 어머니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집 하인이 된다구요. 싫다는 아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어머니 성화에 젊은이기여 젊은이는 도둑 잡기에 도전했다. 부자 상인과 딸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젊은이를 보자 크게 웃었다. 하하하 이런 녀석이 오다니 그러나 상인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를 집에서 묵게 하면서 3일간의 여유를 주었다. 사흘간 시간을 줄테니 그동안 도둑을 잡도록 해라. 만약 도둑을 못 잡는 경우엔 넌 내 하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상인은 큰소리를 쳤다.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포부를 가지고 도전한 젊은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었다.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음식을 갖다주는 하인 한 명 뿐이었다. 저녁 때 하인이 와서 더 원하는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엾은 젊은이는 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곧 하나가 간다. 그러자 하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허겁지겁 나갔다. 그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만나서 젊은이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사실 이 세 명의 하인들이 딸의 보석을 훔친 자들이었다. 여보게들 방에 있는 저자가 우리가 도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그들은 이 젊은이가 도둑이 도둑이 한 명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하루가 지나간다고 말한 건데 하인이 그의 말뜻을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하인들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묻자 가엾은 젊은이는 없다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둘이 간다. 자신을 알아봤다고 생각한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당장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러 갔다. 다음 날도 다른 하인이 가서 시중을 들었다. 저녁때 나가려고 인사를 하자 가엾은 젊은이가 말했다. 끝장이야 곧 셋이 간다. 그 하인은 모든 게 발각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이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셋이 그 보석을 훔쳤습니다. 제발 저희가 도둑이라고 주인님께 아뢰지 말아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다면 보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으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시치미를 뗐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보석을 가져오게 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상인이 와서 물었다. 그래 찾아냈나? 젊은이는 도둑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보석을 내놓았다. 그러자 상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젊은이와 보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딸은 울면서 저런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얘야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뒤집겠니? 그러면서 딸에게 그 젊은이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딸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상인에게 말했다. 따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말해달라고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인은 쾌히 승낙하며 많은 돈을 주었다. 젊은이는 그 후 상인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상인은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날 상인이 정원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걸 손안에 움켜쥐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내가 손안에 움켜진 게 뭔지 맞춰보게. 가엾은 젊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그릴로 그릴로 넌 이제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릴로는 귀뚜라미라는 뜻이다. 상인은 자기 손안에 있는 귀뚜라미 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았네 맞았어 이건 귀뚜라미야. 그리고는 많은 돈을 주었다. 다음 날 상인은 뒤뜰에 묻어놓은 암퇴즈의 꼬리를 발견하고 젊은이를 불러서 물었다. 여기 무엇이 묻혔는지 맞춰보게. 알턱이 없는 가엾은 젊은이는 체념한 채 말했다. 이젠 암퇴즈가 꼬리를 꼬는구나. 이 말은 모든 게 끝장이라는 뜻이었다. 상인은 너무나 놀라운 그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그를 껴안고 말했다. 맞았다 맞았어 그건 돼지 꼬리야. 그리고는 또 많은 돈을 선물했다. 젊은이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맞출 것 같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알고 맞춘 것도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제 상인집에서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려고 하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상인은 그가 떠나는 걸 무척 안타까워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젊은이가 말에 올라타 저만치 멀어졌을 때 상인은 길가에 쌓인 염소똥을 집어 손수건에 넣고 그에게 잘가라고 소리쳤다. 젊은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상인에게 그동안 실증도 났기 때문에 작별을 구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안녕 안녕 염소똥이나 먹으셔 상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감탄했다. 정말 총명한 젊은이야 내가 손수건에 염소똥을 감춘 걸 어떻게 알았지 마침내 젊은이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했다. 재치있는 남편 한 마을에 부자 지주의 작은 밭 경작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에 뭔가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게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금화가 가득 담긴 커다란 상자였다. 옛날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 숨겨놓은 금화인 것 같았다. 이럴 수가 빨리 가져가야지. 농부는 그 상자를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는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원래 주인은 아주 옛날에 죽었다. 그렇지만 그는 지주가 자기 밭에서 돈이 발견된 걸 알게 되면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뺏어갈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농부는 발견된 금화에 대해서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에 대해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당신 밖에 나가 이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그 비밀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물론 그녀는 친구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고 마침내 그 말을 발견한 소문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자 지주는 당장 농부의 오두막집으로 말을 몰고 갔다. 남편은 돈을 바꾸려고 조금 전에 시내로 낚았고 집에는 아내뿐이었다. 부인 남편이 금화를 발견했다지요? 지주는 그 일에 대해서 여자에게 물었고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남편이 밭에서 금화가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으며 지금은 집에 없고 그가 돈을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주는 나중에 다시 와서 그 돈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할 거라고 말했다. 농부가 집에 오자 아내는 일어났던 일을 다 털어놨다. 잘 알았소. 내일 나하고 시내에 나갔다 옵시다. 남편은 아내의 잘못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마차를 타고 아내와 시내에 갔다. 거기서 그는 오래된 금화를 새 돈으로 교환했고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좋은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작은 롤빵을 잔뜩 사와서 커다란 가방에 집어넣었다. 남자와 아내는 배부를 때까지 먹고 마셨다. 때는 늦은 가을이었다. 비바람이 세차게 칠 때 그들은 어둠 속으로 마차를 몰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신 탓인지 아내는 머리에 열이 났고 뒷좌석에 깊이 잠들었다. 한참을 간 후에 롤빵 하나가 떨어져서 아내는 잠이 깨었고 다른 것이 그녀 무릎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자마자 롤빵이 비오듯 떨어졌다. 남편이 위에서 롤빵을 몰래 던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롤빵이 비오듯 해요.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맞아. 무슨 일이 있군. 날씨가 좋지 않구려. 지주의 집을 지나고 있을 때 여자는 당나귀 울음소리 재밌겠다. 그녀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당신에게만 살짝 말하는 건데 저건 우리 지주에게 돈을 빌려준 악마 소리요. 지주가 이자를 갚지 않아서 악마가 지주를 고문하고 있어. 말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있구려. 여자가 말했다. 서둘러요. 빨리 여기를 떠나요. 그래서 남자는 말에게 채찍을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말했다. 들어봐요 여보. 우리 시내에 있을 때 나쁜 소문을 들었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밤이면 이웃마을까지 올 거라네. 당신은 감자저장실에 숨어있어. 그동안 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재산을 잘 지킬 테니까.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지하 저장실로 내려갔고 남편은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총을 쏘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밤새도록 아내가 잠을 못자게 하려는 것이었다. 농부는 아침 무렵에 아내에게 올라와도 된다고 말했다. 다행이요.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 밤새 적들과 싸웠지.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죽었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많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잘 끝났어요. 전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지주가 말을 몰고 와서 오두막집 앞에 서있는 농부를 찾았다. 당신 내밭에서 찾은 보물 어디 있소? 그가 물었다. 남자는 보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 그걸 부인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안 돼. 당신 마누라가 모두 말했으니까. 지주가 큰소리를 치며 겁을 줬다. 이해가 가네요. 제 안에는 가끔 조금 이상해요. 하는 말을 항상 믿을 수가 없지요. 농부가 이 말을 만졌다. 그때 지주가 여자를 불러서 자기한테 남편이 밭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그 말을 발견했다고 자백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었다. 확실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내에 갔고 거기서 남편이 오래된 돈을 새 동전으로 바꿨어요. 그게 언제요? 지주가 물었다. 그게 무서운 강풍이 불어서 롤빵이 내렸을 때죠. 롤빵? 말도 안 돼. 그게 언제였냐고. 적이 우리 마을을 침입한 후에 우리 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날이요. 무슨 전쟁? 그리고 무슨 적?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군. 정확하게 말해보시오. 돈을 바꾸러 시내에 언제 갔지? 그때 아내가 울었다. 왜냐하면 지주가 악마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악마가 당신을 고문하고 때린 날 저녁이요. 당신이 악마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두들겨 두들겨 맞은 날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먼. 날 놀리는 거요?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대더니 말을 몰고 가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금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남편의 재치로 그들은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지방에 커다란 농장을 사서 그곳에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젊은 왕과 네 명의 아가씨 젊은 왕이 있었다. 그는 낮에는 궁전에 앉아 국정을 돌봤지만 밤이면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다. 그날도 왕은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네 명의 아가씨들을 보았다. 왕은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엿들었다. 세상에서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렇지 않아. 와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너희 둘 다 틀렸어. 가장 달콤한 맛은 사랑의 맛이야. 그러자 넷째가 말했다. 고기와 와인 사랑 모두 달콤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거짓말의 달콤함에 비교할 순 없지. 대화를 듣던 왕은 재미있다는 듯 빙긋이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하고 그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아가씨들의 대화를 주의깊게 들은 왕은 아가씨들이 각자 들어간 집에 표시를 해놓고 궁전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부하를 불러 말했다. 정원 옆에 있는 저 좁은 골목에 사람을 보내서 문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집의 주인을 데려오게 하라. 네 명의 남자들이 궁전으로 왔다. 당신들 모두 딸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신들 딸과 얘기해보고 싶소. 딸들을 이리 데려오시오. 그 남자들은 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웠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들을 궁전해 오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했다. 딸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오. 딸들은 안전하게 집에 가게 될 것이오. 네 명의 아가씨들은 궁전으로 오게 되었고 왕은 아가씨들을 한 명씩 불렀다. 첫 번째 아가씨에게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냥 내가 했던 말을 해보아라. 저는 그저 고기맛이 모든 맛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저는 채식주의자의 딸이옵니다. 내가 채식주의자 딸이라면 어떻게 고기맛을 아느냐. 그들은 절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고기맛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정육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사면 전혀 버리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아주 귀중한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남은 뼈다귀는 개들이 깨끗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고 이후에는 개미들이 그 위로 떼지어 몰려듭니다. 그래서 고기맛이 정말 훌륭할 거로 생각한 겁니다. 왕은 그 아가씨 주장에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다. 고기는 아주 맛이 좋지.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두 번째 아가씨를 데려와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한 말만 말해보아라. 저는 와인에 비교할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 딸이냐? 저는 성직자의 딸이옵니다. 지금 농담하느냐? 성직자들은 술 근처에도 안 가는데 내가 그 맛을 어찌 하느냐? 저는 와인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맛이 좋은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와인 파는 가게가 있는데 잘 차려입은 두 신사가 그곳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갈 때는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이리저리 누비고 벽에 부딪히며 다니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와인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또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와인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 왕은 그렇게 말하며 아가씨에게 멋진 선물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세 번째 아가씨를 불러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내가 한 말만 해보아라.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달콤한 맛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해보았느냐 내가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너는 누구 딸이냐 저는 시인의 딸입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은 아주 즐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어린 남동생을 낳으실 때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생명도 건질 정도로 달콤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말이 옳다. 왕은 멋진 선물을 주어 아가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네 번째 아가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어젯밤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너는 왜 거짓말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전하께서도 아직 안 해보셨다면 곧 거짓말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 돈이 담긴 가방 두 개와 6개월 이라는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흥미로웠고 그 아가씨에게 돈을 주고 6개월을 기다리기로 했다. 6개월 뒤 왕은 그 아가씨를 궁전으로 불렀다. 그동안 그 아가씨는 왕에게 받은 돈으로 좋은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다. 그 저택은 그림과 조각들을 비롯해 실크와 공단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저를 따라오시면 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왕은 부하 둘과 함께 그 집으로 갔다. 이곳은 신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며 사생화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시죠. 좋다. 부하들 먼저 들어가고 나는 마지막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부하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신의 모습을 찾으며 혼자 생각했다. 이곳은 정말 신이 계시는 곳처럼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사생아인지도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 그는 또 보고 또 보아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신을 못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사생아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신을 보았다고 해야겠지. 그가 밖으로 나갔고 왕이 그에게 신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는 단번에 대답했다. 예 제가 지금 전화를 보듯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왕은 두 번째 부하를 들여보냈다. 두 번째 부하는 입구를 들어서면서 생각했다. 내가 사생아일지도 모르겠어. 그는 그 거대한 방에서 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지만 신은 볼 수 없었다. 내가 사생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망신을 당하겠지. 그냥 신을 봤다고 해야겠어. 이번엔 왕의 차례가 되었고 왕은 자신있게 방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둘러왔지만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왕은 불안해하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부하 두 명은 확실히 신을 봤다고 했어. 왕인 내가 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되겠지? 그럴 수 없어. 나도 신을 보았다고 해야지. 이렇게 결정한 왕은 밖으로 나왔다. 전하 전하 께서도 신을 보셨습니까?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가씨가 물었다. 그렇다. 신을 보았다.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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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지만 세 번 모두 왕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했다. 왕이시여 신은 영혼인데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비난을 듣고서야 왕은 아가씨가 언젠가 자신도 거짓말을 할 거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왕은 웃으며 신을 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부끄럽고 놀란 그 두부와도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하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려고 거짓말을 한다지만 전하께서는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즐거움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거짓말은 달콤한 겁니다. 왕은 아가씨가 진 장난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가씨의 재치와 자신감에 감탄하여 그녀에게 청혼해서 마침내 결혼했다. 그 아가씨는 왕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조언을 해주는 신임이 두터운 조언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와 명성이 여러 나라에 알려졌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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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